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 삼봉지구에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유초 중 4개 학교 설립 계획이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제3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난해 말 재검토 결정을 받은 전라중 이전 신설도 자료를 보완해 오는 4월 교육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 완주 삼봉지구에는 삼례동초 신축 이전과 가칭 완주 삼봉유치원 신설이 추진됩니다.